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외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이용 시에 기본적인 필수 기능 중 꼭 활용해야 할 편리한 기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끊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부터 걸어볼까요?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를 다 끝낸 다음에 전화를 끊어야 되겠죠? 전화를 끊을 때 여기 있는 끊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게 되는데 손이 건조하다거나 또는 잘못 터치가 되게 되면 전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상대방에게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화를 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죠? 이렇게 해서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끊기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측이나 또는 좌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 앱을 우선 실행하시고요. 전화기 앱 우측 상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이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전원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전화가 왔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 만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받기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또 전화기 꺼내서 소리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소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게요. 전화가 왔죠? 이때 음향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끊기 버튼을 하지 마시고요. 곤란할 경우에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거꾸로 덮습니다. 그러면 진동도 나지 않고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전화 배수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진동인 상태에도 진동이 울리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화기를 다시 들더라도 소리는 계속 나지 않아요. 계속 상대편은 신호만 가게 되겠죠. 이것도 설정에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위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모션 제스처라고 있습니다. 모션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스처로 소리 끄기라고 있죠?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손으로 가리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엎게 되면 벨 소리나 진동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거나 해서 곤란한 상황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엎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시면 휴대전화를 들 때 알림이라고 있죠?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진동을 울리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앱이나 전화 앱을 실행해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간단하게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녹음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일상에서 중요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하거나 기록을 남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전화기 앱을 실행하고요. 우측 상단에 점세계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통화 녹음 들어가세요. 여기에 자동 녹음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통화하는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걸 가끔 깜빡하기 때문에 중요한 통화를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자동 녹음을 이용을 하면 중요한 대화를 놓치지 않고 녹음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동 녹음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되죠? 전화를 한번 또 걸어 볼게요. 전화가 왔죠? 일단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음 버튼이 나오죠? 이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통화하다 보면 깜빡하고 녹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화를 녹음해야 할 일이 많을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통화 자동 녹음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죠? 녹음한 내용들이 계속 스마트폰에 쌓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녹음한 통화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음한 통화가 여기에 나오게 돼요.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녹음한 게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 녹음한 통화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통화들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통화 녹음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터치하고 기다리면 체크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서 모두 삭제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녹음한 통화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마이박스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녹음을 해놨을 경우에는 그 녹음한 내용을 전부 또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음성 녹음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없을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녹음 들어가시게 되면 녹음한 내용들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우측 상단에 목록 들어가시게 되면 통화 녹음이라고 나오죠. 이 통화 녹음 누르시면 바로 녹음한 내용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들어갑니다. 이제 변환 버튼만 누르면 여기 있는 음성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변환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전부 텍스트로 바뀌죠. 전부 변환을 했으면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이걸 텍스트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장하시면 텍스트 내용을 저장할 수 있고 그 텍스트를 또 원하는 곳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봐야 할 경우에는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기앱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내가 마지막에 열었던 화면이 나오게 되죠. 최근 기록을 마지막으로 열었으면 최근 기록 상태가 나오고요. 연락처가 마지막이었으면 연락처 상태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는 항상 키패드가 기본으로 열리고 싶어요. 이런 기능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면 내가 마지막에 닫을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했더라도 전화기앱을 새로 열게 되면 항상 키패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의외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연락처에 여러 가지 연락처들이 저장이 돼 있죠. 많게는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연락처에 들어가서 또 일일이 찾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키패드에 있는 알파벳과 한글을 기준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이 김으로 돼 있는 분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4번에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죠. 4번 누릅니다. 그러면 김시성을 가진 분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저장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이 김시인 분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 시옷 부분을 또 찾아줍니다. 팔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또 찾아주고요. 그 다음 히읗이죠. 그러면 또 팔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수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수까지는 같이 나오겠지만 히읗을 한 번 더 눌러서 4, 8, 8을 치게 되면 김수한이라는 분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사람에게 터치해서 전화를 걸어주시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글뿐만이 아니고요. 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IB96을 찾아볼게요. IB4를 썼어요. 그 다음에 B2번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IB96이라고 나오죠. 그 번호 밑에 있는 알파벳이나 한글이 조합되는 연락처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One UI를 업데이트하셔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One UI 버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태블릿 정보라고 있죠. 저는 강의용이라서 태블릿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은 휴대폰 정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One UI 버전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죠. 이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전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 중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은 전화를 내가 받으면 자동응답이 실행되고요. 전화를 건 사람에게 내가 입력하거나 선택한 답변을 읽어주는 거죠. 상대편은 음성으로 듣고 나는 텍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해도 되지만 빠른 응답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응답이라고 나오죠. 빠른 응답 들어가보면 기본 응답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미리 응답을 추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용할 때 더 편리하겠죠. 자주 쓰는 내용이나 꼭 필요한 내용들은 미리 미리 여기에 등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텍스트로 입력한 내용을 상대편에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 읽어주는 음성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성 5인데요. 음성 추가한 다음 1, 2, 3, 4, 5, 5가지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다운로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음성이 하나 늘었죠? 한번 터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음성 5번도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성을 선택을 해서 상대편에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텍스트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로 전화받기라고 있네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응답하고 용건을 묻는다고 하죠. 자 해볼게요. 이렇게 음성으로 전화를 받았네요. 그죠? 상대편은 지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전화받기 힘드신가요? 상대편은 지금 음성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상대편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나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에 계속 들어가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 이 내용을 이제 텍스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인가요? 라고 써볼까요? 급한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화를 받기 곤란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텍스트로 전화받기는 전화가 왔을 때만 그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미리 텍스트로 전화받는다고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전화 왔을 때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화 거절 메시지죠.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메시지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전화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운전 중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시지로 전송이 되겠죠? 문자 앱 열어볼까요? 지금 메시지 전송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미리 자주 쓰는 문구를 입력을 해두면 좀 더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 거절 메시지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미리 입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입력을 하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 메시지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입력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 통화 설정에 보시면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들어가 볼게요. 통합 사서함, 자동 연결, 착신 전환, 통화 중 대기 이런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통합 사서함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사서함 들어가게 되면 음성 메시지라고 나오죠? 전화를 했을 때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여기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별 88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환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동 연결의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미리 지정한 일반 전화나 휴대폰으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죠. 이 기능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미리 문의를 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신 전환이죠. 이것은 내 전화로 걸려온 모든 전화 및 메시지를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기능도 유료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도 고객 서비스 센터에 미리 가입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중 대기 기능이죠. 이것은 유료가 아니고요. 무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정을 내 스마트폰에서 별 40 플러스 통화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화 중인 전화를 대기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겠죠. 해제는 별 400 통화 버튼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켜기나 끄기를 이용해도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기타 통화 설정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가 있죠. 번호 없이 오는 연락처는 거의가 광고 전화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연락처 숨기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통화 음질 설정이 있죠. 전화 통화를 할 때 휴대폰을 한쪽 귀에 대고 통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시간 통화하면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럴 때 음질을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주시면 훨씬 귀에 무리를 덜 줄 수가 있어요. 이 통화 음질도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등록을 할 때 보통 그냥 이름으로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번호가 추가가 되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연락처처럼 앞쪽에 샵을 쓰고 이름을 쓰게 되면 카톡에 번호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누르시고요. 김영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카톡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이럴 때 이름 앞에 샵을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카톡에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톡에 등록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샵을 넣고 이름을 써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가 있을 경우에 매번 전화기 앱 누르고 들어가서 전화 걸고 하는 과정을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위젯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위젯 중에서 연락처의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 다이렉트 영상통화, 다이렉트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다이렉트 전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통화되게 되고요. 영상통화를 만들어 놓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통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이렉트 전화 선택을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추가할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죠. 여기서 연락처 선택을 했어요. 휴대전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당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연락처만 누르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통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주 통화하는 연락처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홈 화면에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주 통화하는 연락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정신이 없죠. 이럴 경우는 배지를 터치해서 그대로 옮겨서 위에 덮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의 폴더로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 줍니다. 전화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표시도 하나 넣어줄까요?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누르시면 바로 원하는 사람과 통화가 되게 되겠죠. 복잡하게 전화기 앱 실행하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전등 기능이죠. 우리가 손전등 이용을 할 때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 여기서 손전등을 켜고 뒤쪽에 불빛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손전등의 밝기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손전등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5단계의 밝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빛의 밝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밝기를 낮춰서 조정하시면 배터리 소모가 적어서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 설정인데요.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알림 창이 나오게 되죠. 여러가지 알림들이 나오는데 이 알림들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 알림 창에 알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면 실제 중요한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알림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우측 하단에 보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알림들을 전부 지워주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알림이 왔는데 잠시 후에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종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알림 표시한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알림을 주게 되겠죠. 중요한 알림인데 잊어버릴 것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알림을 한 번 더 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하시다 보면 알림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업무를 보시거나 다른 일 하실 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경우도 있죠. 꼭 필요한 알림만 켜고 나머지는 끄고 싶습니다. 그럴 때 아래쪽에 있는 알림 설정을 이용해서 필요한 알림만 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적용할 앱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알림이 오죠. 그 다음에 갤럭시 원격 서비스 이런 알림을 꼭 쓰는 게 아니라면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꺼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보 이북이 있는데 이런 건 알림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찾기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메모라든지 마이 박스라든지 이런 설치된 앱들은 알림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최근에 알림 보낸 앱이죠. 여기도 보시고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더보기 하시면 최근에 온 알림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고 꺼주시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오셔서 소리 제어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시스템 소리 진동 제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소리가 나고 또는 진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곳에 들어오셔서 소리라든지 진동을 전부 켜거나 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피드백을 소리로 주게 되죠. 이런 게 싫으시면 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충전할 때도 소리가 나게 되죠. 충전기를 꽂으면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게 싫으시면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고요. 다이얼 키패드라든지 삼성 키보드도 타이핑을 할 때 소리가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진동이 있죠. 터치하게 되면 진동이 울린다든지 내비게이션 할 때 진동이 울리고 충전할 때 키보드 이럴 때 전부 진동이 있죠. 키보드는 저는 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켜 있을 거예요. 이 키보드에 터치할 때 켜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정신이 없죠. 이럴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설정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밝기 최적화라고 되어있죠. 이 밝기 최적화가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햇빛 아래에 들어가면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는다든지 어두운 데 가면 자동으로 밝기가 올라가서 눈이 부시는 경우가 있죠. 보통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밝기가 있죠. 이 밝기 최적화를 하면 그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밝기 최적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밝아질 경우에는 이 밝기 최적화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연스러운 화면과 편안하게 화면 보기죠. 이 화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경계선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선명해질수록 장시간 보게 되면 눈이 좀 피곤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주시는 게 장시간 볼 때 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좋겠죠. 물론 선명하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명한 화면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폰 이용을 하시다가 왠지 내 스마트폰은 선명해 보이지가 않는다 하실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선명해서 눈이 좀 아프다 하실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화면 보기죠.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색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장시간 보시면 눈이 좀 아파요.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눈에 부담이 갑니다. 되도록이면 블루 라이트를 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눈에 무리가 덜 가게 되겠죠. 물론 이걸 켜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그런데 한두 번 보면 익숙해져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저녁 시간대나 어두운 데서는 색온도를 좀 따뜻하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눈에 부담을 덜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은 디스플레이 메뉴인데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눈에 익숙한 글자 크기가 있겠죠.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보기가 어려워요. 되도록이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놓고 보는 게 좋겠죠. 너무 커져버리면 다른 곳에 침범이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굵게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글자 크기를 굵게 줘버리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켜보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화면 크게 작게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메신저나 SNS를 이용을 하실 때 글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작게 해주면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고요. 크게 해주면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이왕이면 크게 시원시원하게 보는 게 좋겠죠. 화면 크기는 되도록이면 크게 이용을 해서 편하게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인데요. 필수적인 기능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죠.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게 좀 많아요. 여기만 잘 설정을 해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 꺼짐 시간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30분으로 해놨는데 보통 2분 안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돼 있으면 웹 같은 거나 문서 같은 거 읽으실 때 자꾸 꺼지니까 불편하죠. 그럴 때는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이렇게 길어질수록 배터리 소모량은 많아지겠죠. 필요할 때만 좀 늘려서 이용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좀 짧게 잡는 게 좋겠죠. 이렇게 30분으로 예를 들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지정하면 스마트폰을 그대로 놔둬도 30분 동안 화면이 계속 켜 있어요. 나는 왠지 배터리가 자꾸 금방금방 소모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확인을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들어오시게 되면 홈 화면에 앱스 버튼 표시라고 나오죠. 이 부분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앱스 버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이 버튼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넘어가죠? 하단을 위로 쓸어 올려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앱들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터치해서 올리게 되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앱스 버튼이 있으면 어떤 앱이든 이 앱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버튼 꼭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시 홈 화면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고 나오죠. 이것도 필요하시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이 꺼져 있게 되면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내려야만 알림창이 열리게 되지만 이 부분이 켜 있으면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창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 중간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내려도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을 제대로 터치해서 내려야만 알림창을 열 수 있죠. 이거 의외로 불편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아무 곳이나 터치해도 내릴 수 있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켜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하려면 복잡하죠. 그리고 시간을 또 따로 할애를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디바이스 케어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2, 3일에 한 번씩 눌러줘요. 여러분들도 2, 3일에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최적화 눌러주시면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 저장 공간 메모리를 최적화 해주게 됩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완벽하다고 나오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터리 저장 공간, 램, 디바이스 보호 일일이 들어가서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귀찮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로 최적화 시켜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시동만 해주셔도 2, 3년 이상 된 스마트포들도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약간씩은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한쪽에 볼륨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볼륨 업이고요. 이 버튼은 볼륨 다운이 되겠죠. 소리를 키우고 소리를 줄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측면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는 빅스비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반대편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잠금 모드로 들어가는 버튼이 되겠죠. 스마트폰은 계속 켜 있는 상태가 되면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잠금 모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홈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여기를 두 번 터치를 하죠. 또는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 들어가기 전 단계로 들어갈 수 있죠. 측면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 단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한번 쓸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스마트폰을 쓸어주실 때 손으로 쓸어주는 걸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쓸어주실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쓸어주시니까 스마트폰과 손이 터치하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쓸어주실 때는 터치하고 그냥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잠깐 닿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터치하고 끝까지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바로 넘어가게 되죠. 연세 드신 분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튕기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한번 밀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특히나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손으로 이거 두 번 터치해서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터치하지 마시고요. 측면 버튼을 한 번만 누르셔서 진입 모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진입 모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좌우측에 앱 버튼이 보이죠. 좌측에 있는 것은 전화기가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카메라가 되겠죠. 이 카메라나 전화기를 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그 다음 쓸어주고 그 다음 다시 전화기로 간 다음 그 다음에 전화를 거시거나 또는 카메라를 또 실행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터치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카메라만 쓸어주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면 스마트폰에 비번이 걸려있더라도 상관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잠금화면 상태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전화기 기능이 있죠.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쓸어만 주면 바로 전화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줄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비번을 걸어 놓으셨을 경우에는 전화기를 쓰시려면 이렇게 전화기를 드래그하면 전화기 화면 들어가기 전에 잠금화면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풀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누구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해제하셔야 되고요. 급한 경우에는 패턴 해제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긴급전화를 이용을 해서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전화 같은 경우에는 119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화면 두 번 터치해서요. 여기 잠금화면 상태에서 날짜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음악을 재생 중이면 재생 중인 음악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달력이 있죠. 지금 날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젯으로 설정된 루틴이 있을 경우 루틴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까만 화면, 잠금이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엎어져 있죠. 이때 이 스마트폰을 들게 되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알아서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 내 얼굴과 가까이 닿았을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두 번을 터치한다거나 측면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로 들어올 필요 없이 얼굴 쪽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돼요. 그 다음은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 안으로 진입하실 필요 없이 터치하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막대가 있죠. 이걸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삼성페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 장점은 멤버십이나 쿠폰 같은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열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아래쪽을 쓸어 올리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빅스비 버튼인데요. 이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빅스비를 호출을 하게 되죠. 이 빅스비 버튼은 스마트폰이 꼭 켜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빅스비 버튼을 짧게 누르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까만 화면에서도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화면이 넘어가고 빅스비가 나오게 되죠. 그 대신 오늘 날씨 어때? 알람 맞춰줘? 셀카 찍어줘? 일정 추가? 화면 밝게 해줘? 라이트 켜줘? 이런 것만 가능하겠죠? 연락처 찾아줘? 이런 것들은 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잠금 화면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빅스비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재시동할 경우가 있죠. 재시동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측면 버튼만 길게 눌러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볼륨을 내리는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재시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재시동이 됩니다. 해볼게요. 측면 전원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전원 끄기, 다시 시작, 긴급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전원 끄기를 주시면 말 그대로 전원이 끊어지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면 재시동이 되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시동을 해주시는 게 좋죠. 스마트폰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저장 공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재시동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메라죠. 카메라는 뒷면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앞면에도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뒷면 카메라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카메라는 렌즈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렌즈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으로써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 초점이라고 하죠. 멀리 있는 것은 초점을 좀 떨어뜨려주고요. 가까이 있는 것은 초점을 좀 가깝게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렌즈의 거리를 조절을 하는데 스마트폰은 어떻죠? 너무 얇아서 이 렌즈의 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찍을 때는 이 렌즈를 쓰다가 중간 거리는 이걸 쓰고 먼 원 거리는 이걸 쓰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알아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렌즈가 많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의 사물을 깨끗하게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 개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도 렌즈 하나로 해결을 할 때가 오겠죠. 그 다음에 앞면 카메라죠. 그래서 이 후면 카메라보다는 앞면 카메라의 화질이나 해상도 또는 찍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작은 거예요. 접사 같은 경우 찍을 때는 여기 있는 앞면으로는 안 되죠. 보통 셀카 같은 걸 많이 찍지 풍경 같은 건 이 앞면으로 찍지 않는 이유가 카메라가 성능이 아무래도 이 후면이 더 좋겠죠.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주로 어디에 붙어 있죠? 위에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걸 찍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세워서 찍게 되죠. 그러면 피사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 카메라의 높이는 여기고요. 다리 쪽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왜곡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경우에는 왜곡을 줄이시려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찍으시는 게 왜곡을 그나마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렌즈 위치가 피사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 양쪽으로 다 초점이 맞겠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래도 렌즈가 위에 달려 있으니까 아래쪽 거리와 위에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만 찍는 그런 인물 사진은 상관이 없지만 머리부터 다리까지 전부 나오는 사진을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카메라를 거꾸로 들고 찍으시기를 권해요. 그 다음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스피커가 있어요. 아주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마이크가 있죠. 하지만 이 마이크는 스피커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게 되면 주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심 슬롯이 있죠. 이 유심 슬롯에 유심을 꽂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핀이 같이 달려오죠. 이 핀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눌러서 유심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유심이 제거가 되겠죠. 이게 유심이고 이 유심이 없으면 이 스마트폰에 이름과 주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유심은 통신사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요즘같이 자급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 유심만 구입해서 꽂으시면 아무 스마트폰이나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유심을 파는 경우도 있죠. 아예 요금이 할당이 돼 있어서 그 요금까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급제에 가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 아래쪽에 보면 이어폰 단자가 있죠. 이어폰 단자는 이런 이어폰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꽂아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꽂는 이어폰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선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이어폰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용이고요. 일반적인 이어폰은 여기에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줄만 있어요. 그래서 3극 이어폰, 4극 이어폰이라고 부릅니다. 4극이라는 것은 까만 선으로 나뉘어진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4극 이어폰의 경우는 이어폰에 볼륨 버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3극 이어폰은 이런 볼륨 버튼이 없습니다. 자 제가 3극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차이점이 있죠. 3극과 4극 이어폰, 그렇죠? 자 이런 이어폰은 통화를 할 수가 없죠. 이어폰으로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4극 이어폰만 이어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거죠. 여기에 마이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3극 이어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이어폰의 경우에는 통화도 불가능하고 볼륨도 조절이 안 되고요. 4극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이런 이어폰 단자 자체가 안 달린 그런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USB에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죠. 이렇게 USB 단자에 이렇게 꽂아 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어폰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자 이러면 이어폰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어폰 단자가 없는데 이어폰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연결 어댑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구입 시 같이 오거나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은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전부 이렇게 USB C 단자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몇 년 전 스마트폰들은 이 C 단자가 붙어 있지 않고 USB 2.0 단자가 붙어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단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간을 연결해 주는 어댑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단자의 경우에는 앞부분은 USB C로 돼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SB 단자가 있죠. 우리 컴퓨터에서 쓰시는 그 USB를 여기에 그냥 이렇게 꽂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 공간 대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갤럭시의 경우 삼성 넷 파일 들어가시면 이 USB 디렉토리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넷 파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장 메모리와 USB 저장 공간이라고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금방 새로 끼워 넣은 US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이런 단자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USB C 단자를 이용을 해서 USB 2.0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는 또 단자가 이런 모양이 있죠. 네 이것은 여기에 또 꽂아 주시면 2.0 단자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USB 메모리 말고요.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또는 이런 일반 SD 카드를 꽂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꽂을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OTG라는 걸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연결 단자 반대편에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연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SB 일반 USB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죠. 외부에서 갑자기 저장 공간이 부족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는 경우나 또는 뭔가 녹취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저장 공간을 늘려놓으면 스마트폰의 용량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USB 연결 단자를 꽂아 놓고 여기에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하면 바로 여기서 마우스 키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외부 장비나 이런 것들 전부 연결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하셨을 때 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끊을 때 여기 있는 전화 끊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끊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편이 전화 끊고 내 상황을 전부 듣고 낭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는 여기는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꺼주는 게 좋겠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꺼지는데 그것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꼭 체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을 때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게 되겠죠. 전화를 끊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통화 상태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눌러버리면 지금 통화 화면이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통화 상태일 경우에는 상단에 전화기 버튼이 깜빡깜빡입니다. 자 지금 깜빡이고 있죠. 자 그리고 녹색 바가 생기죠. 자 이러면 통화 중인 거예요. 자 이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초록색 박스가 보이게 되죠. 자 이게 지금 통화 상태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잘못해서 홈 버튼 눌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통화하시다가 상대편이 내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통화하다가 얼굴에 눌려서 여기 있는 내 소리 차단 버튼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눌려버리면 내 소리가 상대편한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꾸 그럴 경우에는 이 내 소리 차단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될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설정한 것처럼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으면 확실하게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단자 버튼들에 대한 내용과 기본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기능들이겠지만 막상 쓰려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들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